자 오늘 한정 보물이 나와가지고 자 요거 먹으려고 로우주잉인지 이거 신상 나와가지고 안할 수 없죠 오늘 혼자 뽑기 하다가 한정 보물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별을 좀 모아놨죠 노랭이 어서와라 나 지금 비트는 이제 여기까지 칠리즈한테 털려가지고 뽑기 좀 하려고 백만원어치 할거 같은데 자 일단 전투력 1613 자 전투력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금야금 자 1613 날개 나올때까지 오 싹 나왔다 변타 나왔다 그죠 너무 빨리 나왔는데 어떡하지 다이아는 쓰지도 않았어 이거 아까 연타 나오고 또 좀 싱겁게 나왔네요 밟고 없나 일단은 날개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좀 덜 썼네 진짜 많이 쓸 때는 한 100만원 정도는 50에서 100만원 정도 아니 둥둥이 게임 게임 틀 때 어떻게 알고선 자주 와 아무튼 이거 되게 빨리 나왔어 돈 좀 쓸려고 했더만 6천 아이콘 아이콘을 못 먹었네 생각해보니까 아이콘 먹으려고 해야되나 한 탈만 더 해볼까 어 나왔다 아이콘은 나왔어요 그쵸 둥둥이 원래 게임같이 했지 오늘 좀 싸게 먹혔네요 bt에서 좀 틀렸는데 정치 어서와라 정치 어서와라 아이콘 진짜 오늘 돈을 안 썼는데 저번엔 내가 이거 4만 다이아 써가지고 날개 겨우 먹었었는데 최근에 4만이면 80만원 자 뭐 올려보자 음 박스 요즘 나 원정 쪼렙으로 소문났던데 원정 쪼렙으로 소문났던데 송아지 원정 쪼렙으로 소문이 났어 카페에 누가 올렸더라구 봤어?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봤더니 아이콘으로 소문났던데 자 회심 어 하나 더 있구나 이거 게임을 안해도 뭐 이런 좀 거지같아요 넌 분명히 코인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하거든 혼자 그냥 퀘스트만 하고 1616 이것도 아직도 2급이야 일단은 이거 3급을 착용을 해야지 전직이 되더라구 아직도 2급이네 그럼 뭐 올리지 일단은 퀘스트 지금 3급 3급 다니고 있어 지금 갑바가 없어 칼 칼 투구 바지 아대 신발 충전 지금 뭐지 그러면은 좀만 하자 얼터시 중 충전 한번 때리고 충전 한번 때리고 아유 어제 원정에서 2만 다이아를 썼는데 유한자단 괜히 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오늘 쓸걸 영상 남길때 자 일단 충전했고 나도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이상하네 뭔가 게이미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가맹이야 어떻게 되겠지 나는 그냥 통합 노리고 있어 통합 마지막에 재밌게 끝내야지 원하는 데가 통합이 됐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또 생각하니까 또 정이 뚝 떨어지네 수집하지 근데 많이 못하고 4000개 정도 모일 기준 4000개 정도 구역구역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잠깐만 이것도 되나 일성인데 해볼까 지금 착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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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고 어떻게 했더라 정량 정량 강화 자동 강화 모르겠다 일단 해보고 잠깐만 이거 돈 써야 되는 거 아냐 이거 이거 사야 되지 이거 사야 되지 뭔가 그래야 될 거 같다 이건 뭐야 뭐 안 되잖아 이거 사야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사야 되는 거 같은데 얘도 안 샀구나 일단 12개 아까 12개 한번 사보죠 몇 개를 사야 돼 이거 몇 개를 사야 돼 이거 10개 한번 사보죠 1,2,5,0 1,2,5,0 아.. 귀찮네 진짜.. 아니 이거 이렇게 많이 써야돼? 다이얼을? 원래 이런거? 음.. 그쵸? 아멘 황금 1800 서치 아 맥스까지 올려야 돼 이거 아 모르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몰라 200개 한번 사보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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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올려오죠. 전부 다이아가 들으면 어떡해.. 여기서 돈을 쓰고 있네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처음에 골드 들어가다가 멈춰 이거 이거 쓰라고 초월 경험치 올려 음 맞네 75가 맥스네 좀만 더 하죠. 12 몇 개를 더 사야 되는.. 와 c..상르무새끼들 새끼 사자 아 돈 아까워 죽겠네 여기에 돈 쓰는게 맥스 아니 여기다 돈 쓰고 있네 음 맥스 아 지금 종료했어요 종료하고 이거 조금 뽑기 할게 있어가지고 일단 맥스 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됐다 레벨 레벨업 됐다 일단 요거 착용해야지 착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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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으으으음 뭐 어떻게 했더라 재질감정 음 나 잘못했다 이거 파란색이고 뭐 죽었다 오랜만이라 다시 빼서 착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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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다른데 이거 왜그래 이거 다시 해야겠다 이거 신발만 착용 음 됐어 아까쪽은 랜덤으로 괜히 했어 음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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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이를 착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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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트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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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6,1,7 1,6,1,7 잠깐만 자 이제 합성을 좀 하자 1,6,1,7,7 일단 무기 투구 갑옷 1,6,1,7 1,6,7 1,6,7 1,7,7 갑자기 했라니까 복잡하다 기부 아이씨 다 빼서 그냥 아휴 이따가자 자 다음에 하자 자 일단은 원장가서 다이아 다 썼어 진짜 꼬지같아 어우 좋아요 빨간색 아휴 이따가자 아휴 이따가자 저거 다 써야지 저거 다 써야지 아휴 이따가자 아휴 이따가자 아휴 이따가자 라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뽑기가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아예 여기서 퀘스트 다 해버리지 음... 자 빨간 물약이 있고 어우 왜 이렇게 안 죽네 쟤 자 요거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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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오래 걸리네 랭킹 랭킹 아이 뭐 비즈몰이야구만 뭘... 음... 난 또 1등 막 음... 몇 억 하는 줄 알았네 다들 쉬엄쉬엄 하는구만 어우 하나있다 야 딩, 아 딩딩이구나. 둥둥이 아니고 딩딩이네. 야 이거 빨리 들어와 이거. 둥둥이 여기 빨리 들어와서 이거 좀 채워줘. 사람들 좀 데코하죠. 오빠는 채팅찍이기가. 싫다. 아이 가맹이라매. 가맹 아니야? 가맹이면 되지. 빨리 좀 죽여라. 아 참, 하루 종일 죽이고 있어. 빨리 좀 죽여라. 아 참, 하루 종일 죽이고 있어. 가맹맞아? 잠깐만 천단 선우 맞네 들어올 수 있지 들어와 언능 들어왔네 딩딩이 너야? 나랑 거의 뭐 뭐야 실패했나? 잡았나? 너 아니야? 저것부터 빨리 하고 밥 먹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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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 빨리 할걸.. 우리애를 나갔어 어우 품속 좋아 음.. 브라운색 좋아 분홍색 오늘 이거나 할걸 괜히 유한재단 내가 좋아 성함 좋아 어우 라빠엘 좋아 다쓰자 어우 화염 좋아 음.. 화염도 없었네 어 이거 왜 안들어와 뭐야 뭐야 아씨 이러니 무슨 게임에 흥미가 있겠습니까 상황이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무슨 진짜 어우 아직 안내 게임을 해 음.. 이런데 무슨 게임을 해 응? 조금 더 띨 끝 끝 끝 끝 끝 끝 레벨이나 빨리 올리지 않아 음흠 너무 약하다 어우 삼성 자 일단은 공격으로 아 지금 보고 계시는 14명 15명 게임 하시는 분이에요 혹시 일단은 코인 방정은 오늘 종료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죠 예 뭐 이거 뭐 좀 더 된거 같다 어이구 5급 자리 하나 나오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익절하시고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